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칸세르 림포체 초청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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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삼세인과를 믿는 것이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모습을 보라. 내 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행위를 보라. 마하바냐바라바라밀.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삼세인과입니다. 제가 삼세인과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국 불교도들 중에 내 생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생만 잘 살면 그만이다. 내 생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는 심지어 스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지금 경전을 안 읽었구나. 경전을 읽으면 대승 경전은 물론이고 초기 경전에도 삼세인과에 대해서 엄청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 생이 있다. 그래서 말리과 부인 같은 경우도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데 어떤 사람은 미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추녀로 태어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생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생에 이 사람이 탐욕을 많이 부리면 금생에 가난해지고 보실을 많이 했으면 부자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전생에 화를 많이 냈으면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웃기를 잘했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또 전생에 시기 질투를 많이 했으면 천박한 가문에 태어나고 시기 질투를 안 했으면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금생에 태어난 모습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다. 딱 집어서 얘기해 줬죠. 그래가지고 말리카보이는 아주 보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평생 그렇게 수많은 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남편한테 딱 한 번 거짓말한 게 있거든요. 빈비사라 왕이 남편인데 딱 한 번 거짓말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워낙 공덕을 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은 7일 만에 졸업하고 곧바로 도설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3생이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내 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3생인과를 부탁드렸고 우리 8대 칭세르 림포체님이십니다. 이 림포체님은 7대 칭세르 림포체님께서 환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을 내리 환생하신 거예요. 3대가 아니라 8대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8대 칭세르 림포체님이시고 7대 림포체님이 바로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찾아낸 3대 라마 중에 한 분이 바로 7대 칭세르 림포체님이셨고 그분이 다시 환생하신 분이 지금 8대 림포체님이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3생인과 환생의 산 증인이죠.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티벳불교에서는 환생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고요. 또 전법단체 딥가르 센터의 지도자로 계시고 다람살라에 있는 규떼승원의 부승원장으로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 저서를 내셨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축복이고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재앙이다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밑에서 차 마시면서 말씀드렸어요. 달달한 꿈 꾸면 꿈 깨고 싶겠어요. 안 깨고 싶겠어요. 안 깨고 싶죠. 악몽을 꾸면 어때요. 깨고 싶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야 깨고 싶은 거예요. 윤회에서, 윤회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려면 차라리 악몽을 꾸는 게 낫다.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경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한 소절 하면 한 소절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비묘법 백천만 겁난 조우 백천만 겁난 조우 백천만 겁난 조우 원해 여래 진실의 원해 여래 진실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백천만 겁난 조우 백천만 겁난 조우 백천만 겁난 hats 유일의 이생과 전생,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생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생의 domin discours과의 마음을 받거나 paid 보는imm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라스만 한 명의 집을 내로는 주제한 지민이 부족한지라고 하는지 말지요. 유령 회가 their wake up and you allow their wake up and they let them know who they are. 죽어야 해요. 하지만 누구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안 죽으면 정토를 어떻게 갈 건데요?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자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담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극복을 만듭니다. 당신은 너의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정신으로 접종을 받았고,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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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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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책의 이름 몇 가지를 말씀드릴께요. Children who remember their past life. Written by the Ian Stevenson. Children who remember their past lif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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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전생이 있으면 왜 우리가 기억을 못 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TJ TIM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는 vous qui T你好 ? report orヅ ultimo tariz traz 예전에는 문衝 의존 году 그런데 몇몇 adolescent은 태어나자마자 전생을 기억하곤 합니다 모두가 고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체사회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진 자체사회에 참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참고 싶습니다. 굳이 정말 잊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 그러면 이 책은 지금 저예요. 저 책을 잊지 못한다고 할까요? 정말 discovered. 들어 진심에 들었을까요? 대자 비우 아시죠? 대자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하지만 그 교수는 이게 전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책에 썼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낸 결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부처님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사람은 식의 그어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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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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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will go tell the old peoples you are on the top of the mount Everest lots of people will come to and they come to you and they will complain then the god gets scared god sketchy then he told i will stay in the moon here guys are advised there are Neil Armstrong there are Neil Armstrong there are some people who come to Zambuli there are some people who tell the god 이것은 한국 반대를 찾아내기야, 동영상에 일하시는 것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영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의 것입니다. 그는 말은, 이것은 assumptionsigious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방법을 믿습니다. 제대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 그런데 저에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vosidhism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이 의사의 마음을 믿습니다. 의사의 마음을 믿습니다. 의사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하시는 것을 모든 제건으로 그리지 못해서 работу. 저도 좋은 답변을 하세요. 제가 다음날의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finished? I met one old gentleman in Oregon in America and he started to read a lot of Buddhism books. He told me one thing, his wife had a very serious disease. 성ielle,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한 번 질문은, 제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수상할까요? 그 자산 harus 없섰 것 같아요. 그 자산이 왜 이를 유지할게? 이 자산이 왜 이를 유지할 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거듭거듭 리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생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 하나가 바로 정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를 믿는다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라고 해서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고 하나는 파트너에 대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이것을 믿고 것을 믿고 이것은 당신의 소통과 의견입니다. 정조림 한국 한‧ 카나zej 참가자로 정보에 받는 겁니다 한‧ 카나젝Luc . 정조림 형과 보고 CHARNpin , 볼이심 알고 계시죠? 나와 남이 다 모두 영원한 안락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관생 보살님도 정토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정토가 있고 문수 보살님도 정토가 있는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7G입니다 5G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서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을까요? from video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다 내일 갈 거라고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나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단단한 룩이 쓰느냐는 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간다고 하신 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단단한 룩이 쓰느냐고 있어요? 진짜로 가고 싶으세요? 단단한 룩이 쓰느냐고 아니죠? 저는 상불하는 거에요. 단단한 룩이 쓰느냐고 단단한 시기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에 전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포함한 문제를 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 사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자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사자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사자고 싶으시나요? 여러분은 다 사자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사자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사자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사자고 싶어요. 정토는 플랜 B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플랜 A가 뭐죠? 이번 삶을 굳세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플랜 A입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A와 플랜 B입니다. 플랜 B를 보내준다니는 플랜 B를 보냈다니는 플랜 B를 보냈다니는 플랜 A를 보내준다니는 플랜 B가 되었다니는 것이다. 그럼 그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때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가봐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럼? 또 개발이 필요해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비행기가 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세 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알라가 얼른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재료들을 위해 기술으로 가르치습니다 하지만 마라가 얼른 주니라는 것을 찾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동시에 무언가 있는 것을 찾기 전합니다 그 성장의 이스라인은 주님을 기술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접근해 lesbysposting 전합니다 우리는 나랑에 있는 나랑에 있는 나랑에 의한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나랑에 의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랑 정한자와 정한자가 정한이 입니다. 질국 자유짓, 고유짓는 잊지와 상식, 상식의 패밍을 넣어요. 이 자유가 avait 잊지 않고 있는 거를 구하는 것이죠. 재수님의 재수님을PN had 한 번 놓고, 재수님께 진심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 재수님께서는 로떼의 넘버와 잡을먹었죠. 이 재수님의 재수님은 계절스로 밟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 이 단계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이셨습니다. 이 단계를 지켜봅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이 단계를 지켜봅시다. 이 단계를 지켜봅시다. 이 단계를 지켜봅시다. 이 단계를 지켜봅시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정말 가장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저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면 본전이다. 뭐가 본전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40년 동안 참서법만 가르치고 정토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토법을 펴란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정토법을 몇 달 동안 했죠. 아미타경 특강도 하고 이번에 또 중국 가서 또 아미타 부처님 뵀죠. 그랬더니 나의 아들 왔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정토법을 그동안 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또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당연하지. 그게 내일이니까 이랬어요.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이야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토법 아미타 부처님 말씀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이 극락정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묘한 일이 펼쳐져요. 내 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삶에 대한 애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이게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쳤어요. 그렇게 애착을 놀라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놔지던 게 정토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애착이 저절로 놔져요. 이게 야. 그래서 정토 3분경에 보면 탐진치가 저절로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미타 명상을 하면. 그래서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선하면서 그렇게 애착을 놀라고 했던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는 되는데 오히려 아미타 명상을 하니까 더 쉽게 놔주는 거예요. 이게 야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방편이 없는 진실은 자비가 없고 진실이 없는 방편은 지혜가 없다. 이 유마경의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 위주로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편과 진실을 잘 갖춘 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심량하겠습니다.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소여래불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소여래불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기수서방알락찰저빈중생대도사 아금발원원왕생유원자비에섭수 과일심기명청래 원이차공덕보급어 일체 아등녀중생당생극낙국 동견무량소개공성불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